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피와 대호의 브로맨 쇼 자 오늘이 벌써 두 번째 방송입니다 그동안 방송에 나가서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왜? 다른 사람은 다 좋은데 저만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선글라스를 너무 찐하다고 농담입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농담도 잘하시고 어쩐 일 있어요 그렇게 농담 어디서 배웠어요? 나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영삼 국장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는 고영삼 PD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임대호 씨랑 저랑 브로맨 쇼를 통해서 여러 가수들을 소개하는 프로죠 오늘 가수도 아주 이야기 듣기에는 상당히 대단한 가수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본매가 아주 대단하시고 조금 이따 소개하고요 일단 우리 대호 씨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죠? 네 낮에 술 좀 먹자고 낮술 지금 날이 밖에 어둡지 않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낮술 한번 가겠습니다 낮술 낮술 스타트 스타트 자 갑시다 accountability 세상 사이가 바라될듯 만 같아서 차필듯 말듯 애태우가 잊혀지는 것 같아 울고다가 미워하나 사랑한 것도 어느 날 지워진 꿈이었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뒤로 우회는 없다 말 못해 가슴 깊이 묻어둔 사연도 사람 말로는 다 알 수 없어 사람도 인생으로 지나가면 꿈이란다 참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꿈 미련을 버려야 추웠뛰는 꿈이라서 낮술 한 잔 하고 가자 아 이거 빨리 엘페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가사를 모르잖아 부르고 싶어도 미안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뒤로 우회는 없다 말 못해 가슴 깊이 묻어둔 사연도 사랑 말로는 다 알 수 없어 사랑도 인생도 지나가면 꿈이란다 참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꿈 미련을 버려야 추웠뛰는 꿈이라서 낮술 한 잔 하고 가자 낮술 한 잔 하고 가자 낮술 한 잔 하고 가자 자 임대호 씨의 낮술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들으면 들수록 좋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 번 밀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죽을통 살똥 나는 이 노래에 반응이 조만간 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3년 됐으니까요 7년 정도 더 밀려고 7년 정도 더 열심히 노래를 띄우려면 보통 10년은 해야 됩니다 10년은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3년이 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또 이제 그런 기회가 이제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